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찾아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되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번호는 02077-6393번 열어둘게요. 지금부터는 색깔 다른 두 곳을 공개할 텐데요. 각각의 물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다세대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거리서 6분, 2017년 2월이 준공이 완료됐고요. 7층 건물 내 6층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산 금액은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으로 임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강남 사고로서 지역 가치가 계속 계속 높아지는 곳이죠. 천호동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사고 하면 강동구인데요. 오늘은 워낙 저평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새로운 비니스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어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검증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역 내 대규모 개발과 저평가 지역에 따른 미래 가치, 꾸준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희소가치 높은 스리룸으로 건축주 보육분에 지역 내 스리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살기 좋다는 얘기 주변에서 종종 듣고 들어오던데 여기 생활 인프라 얼마나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생권이라든지 숲세권이라든지 역세권을 많이 찾는데요. 이쪽 같은 건 그렇습니다. 도심 속 심탈을 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도보 4분 거리에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깝게 일자산 자영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영역사 문화 환경과 그리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그 전체를 아로르는 도심 환상형 그녀를 구축하여 일상 속에 다양한 여가활동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거생활까지도 가능한 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편의점 또한 풍부하여 강공소와 그리고 암사 종합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구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8호선 암사역의 도보 6분, 그리고 5호선 천호역의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암미사지구까지도 접혀있어 생활하기 위해서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심과 외곽지에 연결하는 교통의 유충지로 4통, 8달의 강의 교통망과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등이 또한 연장교통을 앞두어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및 주거 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세권, 숲세권,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환상의 그린랜드라고 하셨겠어요. 녹지가 굉장히 풍부해서 차차고 지나가다 보면 공기가 다른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래 가치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강동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조성된 첨단 업무 단지를 비롯해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총 3개 단지를 잇는 탄탄한 산업벨트가 완성되면 강동구는 기존 배은타운 이미지를 벗고 저평가 지역에서 동부 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동구 개척일의 최대 사업을 다닐 수 있는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제곱미터에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소프트웨어, IT, BT로 유통, 상업, 문화시설, 도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만 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 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종산업 지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구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천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업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이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소유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8호선 그리고 5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기반 신성 화충으로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지는 건 물론 강남과 시내의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 향상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역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호형 성례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명일동 3위 그린, 고독지구, 중천지구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이주소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및 매매 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하여 꾸준한 집가 상승을 가져다줄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드타운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로 변모와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구청자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힌트를 들을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스리룸,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희소가치가 높은 스리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 지역에는 지금 계속 집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거의 투룸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딱 적당한 크기, 너무 큰 스리룸은 제대로 좋지가 않은데 적당한 크기의 스리룸이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축주 보유분의 2017년, 작년 2월 중공한 5대 주택이고요. 7층 건물에 6층의 로열 층으로 대지는 20.75제곱미터로 전용이 62.79제곱미터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스리룸입니다. 주차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LED선등, CCTV, 현관 보안문 그리고 무인태계 설치와 고급자재로 내장 및 결로 방지 그리고 사면 대리석 시공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의 보유분으로 지역 내 스리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장점이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내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기의 스리룸이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가는 2억 5,50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를 하시고 계시고요. 실투자는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끝나고 월세 수익을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이자를 공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네, 두 번째 저평가된 지역 어디일까요? 먼저 좀 떠나볼게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서 다세대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선 방학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지난 2018년 1호를 준공이 완료됐고요. 7층 건물 내 7층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에는 두 번이나 중첩이 돼서 잊기 힘든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의 베드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시계 경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간문도시 조성 사업 종합계획에 발표하여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동북권 신경제 중심주로 지금 변모 예정으로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간문도시로 조성될 도봉구.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만원 지역으로 꾸준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희석성이 높은 이쪽 지역은 스리룸이 강세인데 희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축 트럼으로서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포인트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과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쯤 자리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세권, 숲세권도 갖춰있는 지역이지만 역세권으로 1호선 방학력과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여 도심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커다란 이슈인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할 참동력과 불가한정거장에 위치하여 개발했다는 호강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 꾸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1km는 초, 중, 고등학교가 형성이 돼 있어 학군 또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정거장의 창동력은 향후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에 있어 삼성역까지 빠른 시간에 도도할 수 있고요. 또한 서울 동부의 남과 북을 잇는 동부관선도로가 현재 지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하사업의 직접적인 수해 지역으로 빠르게 강남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까지 가까이 있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사통팔달 강력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자랑을 할 수 있는 도봉산과 쌍문,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의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여 쾌적한 여가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서울 북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청 등의 강공서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모두 도봉권에 위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풍부한 곳인가 이렇게 따지실 것 같은데요. 여기 개발로제 가득 있어서 사람 모을 만한 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25개구 중에 최고의 베드타운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실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봉구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여 자족시설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개발이 더디었는데요. 그만큼 낙후된 배우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였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창동과 상계동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고요. 그리고 현재 국채사업으로 격상되어 사업이 본격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 상계동 일대 약 98만 제곱미터를 사업비 총 2조를 투입하여 글로벌 비니스 존으로 만들어 삼성동 코엑스 같은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그리고 업무 시설로 개발 예정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메트로의 창동 차량기지와 그리고 도봉면허시점 등 약 3만 8천 3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이전 부지의 복합문화시설과 그리고 창업센터가 설립되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로 KTX와 GTX 노선 추진과 그리고 동부관산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 체계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도봉구의 국내 최초의 복합문화공영시설인 서울아레나를 2022년까지 2만석 규모의 전문 공영장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복합 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음악 산업 관련 업체를 육체하여 창동 그리고 상계 지역과 연계 신규 사업체 천여개 그리고 8만 개의 일자료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적인 파업 효과로 꾸준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본 현장 앞에는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의 주거, 업무 그리고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개발 예정으로 지역 내 대단히 개발했다는 미래가치가 보장된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타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차량기지 이전으로 들썩이잖아요. 근처에서 수혜를 좀 고스란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도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물건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안정적일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건물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추세에 대한 희소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달 중공한 총 24세대의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된 건물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투자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7층 중 7층 로얄층으로 주방과 분류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콘을 갖춘 투룸으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플로티 구조의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 무인 택배관, 그리고 주문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최고급 내장제 시공, 그리고 내진 설계까지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인접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개방감, 그리고 최강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진출입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과 인덕션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층 중 7층 맨 꼭대기 층에 있는 물건인데요. 왜 요즘은 끝층에서부터 계속해서 물건이 나간다고 해요.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고 선호도 높은 로얄층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이어서 가격적인 메리트 따져볼게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 꾸준히 집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분양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가는 1억 8,500만 원. 그리고 해서 실 투자는 1,000만 원입니다. 1회 소액으로 투자해놓으시면 약 몇 년 동안 가지고 꾸준히 가신다면 그만큼의 차익을 남기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쪽에 또 월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약 1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 투자 월세 시 7,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연락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덜컥 사시기보다 꼼꼼하게 좀 따져보자고요.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나와서 저평가직을 공략해야 된다, 저평가직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 강남권이라든지 강서, 마곡지구라든지 여러 지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고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선 투자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차익은 나셨겠지만 물론 그쪽 지역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액으로서 저평가직을 투자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프레임 약 4년에서 6년 정도 끌고 가시면 안정된 차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꼭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품도 파시고요. 직접 현장 가셔서 소음품도 좀 꼼꼼하게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방송 후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20776393번으로 꼭 연락주시고요. 3부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